아이는 낳지 말고 둘이서 알콩달콩 살아보자 약속하고 결혼한 40대 부부가 있습니다. 어느덧 7년차 여전히 나이는 없지만 두 사람의 기류가 심상치 않은데요. 최근 출근 시간이 30분 정도 앞당겨진 남편의 비밀이 들통났기 때문입니다. 대체 이 남편에게는 무슨 비밀이 있는 걸까요? 실제 사연을 당사자 특정을 이유로 저희가 조금 각색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립니다. 아이는 안 갚기로 하고 결혼한 40대 부부의 사연. 최근 이 부부 사이에 뭔가 쎄한 기운이 감도는 일이 있었다는 건데 먼저 이 부부의 얘기 좀 시작을 해보죠. 동갑인 두 사람은 스킨스쿠버 동호회에서 만났습니다. 공통점이 있었는데요. 외향적인 성격에 결혼 생각이 없었다는 겁니다. 하지만 서로를 만나면서 결혼 생각을 하게 됐고요. 아이는 안 낳기로 약속을 했습니다. 양가 부모님께서도 이를 존중해 주시고 결혼 그 자체를 기뻐해 주셨는데요. 그렇게 결혼하게 된 두 사람은 함께 스킨스쿠버 여행을 다니면서 즐거운 결혼 생활을 만끽했습니다. 여기까지만 들으면 너무 좋은데. 네, 그렇습니다. 평생을 같이 할 사람과 취미를 공유한다. 정말 행운이잖아요. 그런데다가 아내 정 씨는 프리런서로 재택근무를 하기 때문에 남편보다 좀 더 일정 조율이 자유로운 편이었어요. 그래서 즐거운 신혼 생활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런데 최근 남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친구처럼 지내는 부부 너무 보기 좋은 것 같애라고 얘기를 해서 정 씨는 아니 나는 우리는 애도 없기 때문에 서로한테 영원한 이성이었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했어요. 그랬는데 남편이 거기에 수긍을 하는 게 아니라 아니 나는 서로 구속하지 않으면서 자유롭게 늙었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아내 입장에서 기분이 좀 나쁜 거예요. 그래서 설마 바람 피우겠다는 얘기를 돌려서 하는 건 아니지 이러면서 웃고 넘어갔어요. 그리고 이 정 씨는 결혼을 안 했으면 모를까 결혼을 한 사람들한테는 책임과 의무가 중요하다. 또 그게 자유롭지 않다 그래도 꼭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. 뭔가 박비론사님 좀 이상합니다. 찜찜한 대화를 좀 나눴는데 얼마 안 있어서 일이 좀 터집니다. 출근 시간이 30분 정도 땡겨졌고요. 그래서 왜 땡겨졌나 싶었는데 일이 좀 많아졌다.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문제는 새벽까지 아내 같은 게 일하고 아침에 남편을 비몽사몽 간에 배웅해주고 이렇게 반복됐었는데 남편 출근한 다음에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벨 소리가 들립니다. 남편이 휴대전화를 안 가지고 출근했던 겁니다. 그래서 아유 휴대폰을 놔두고 갔냐 가지러 오겠지라고 했는데 문자가 보입니다. 띠리링 도착한 문자 지혈님 오늘도 아아 아아 이러면서 하트 나오고요. 지혈님의 준 핫팩 너무나 따뜻해 커피 주문하고 있으니까 천천히 오세요 라고 문자가 여성한테 온 것 같습니다. 양 변호사님 방송 안 나올 때 무슨 짓 하고 다니시는 거예요? 왜 남의 이름을 갖다가 저기다 저렇게 써요? 큰일 날 사람이다. 하여튼 저 사연 속에 제 이름을 가져다 쓰는데 남편이 멋져가면서 휴대전화를 가지고 갔답니다. 그런데 이 아내 원래는 새벽까지 일하다 자야 되는데 저런 걸 봤으니까 잠이 올 리가 있어요? 뜬 눈으로 퇴근할 때까지 남편을 기다렸다가 너 이거 뭐야?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? 라고 물어봤더니 이 남편이 털어놓은 게 두 달 정도 전부터 회사 여직원 카프를 시켜주고 있다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30분 정도 일찍 나갔던 거고 그게 고맙다고 그 직원이 커피도 사주고 샌드위치도 사주고 이런다는 거고 하트, 습반이다. 아니 그럼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니까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예민하게 당신이 지금 굴고 있지 않냐? 당신이 이럴 줄 알고 내가 말 안 했다. 이렇게 적반하장을 한 겁니다. 아는 그렇다 지금 핫팩은요? 네, 핫팩은 당연히 물어봤죠.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그 여직원 손이 너무 차갑길래 뭐 딱 마침 차 안에 핫팩이 있어서 그냥 준 거야. 라고 얘기를 했어요. 손이 찬 거라는 건 만져본 건가요? 그러니까 이제 부인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으니까 이 남편이 딱 눈치를 채고 아니 그게 아니고 누구 손을 만지는 게 아니고 커피랑 샌드위치 줄 때 살짝 스쳤는데 손이 너무 차길래 왜 이렇게 손이 차요? 물었더니 아 그냥 차 기다리느라고 그랬어요. 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 왜 이렇게 죄인처럼 몰아세고 이래 도리어 역정을 내는 거예요. 그냥 같은 직장 다니는 여직원이고 방향이 같아서 태워준 것 뿐이다. 그리고 너무 고마운 마음에 핫팩 좀 준 건데 그걸 가지고 왜 이렇게 예민하냐 이런 식으로 말했습니다. 이제 친구 같은 부부 하다가 이제 카풀로 미리 이슬 짓고 못한 카풀 사실 알게 된 이 흐름 맥락이라는 게 조금 이게 안 맞단 말이죠. 아내 정 씨도 그 부분이 제일 찜찜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남편에게 혹시 이것 때문에 친구 같은 부부라는 이야기를 한 거냐라고 하니까 남편은 절대 아니다. 그건 정말 내 평생의 로망이었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. 그렇게 말썽이 오가다가 아내가 중요한 질문을 하나 했습니다. 혹시 이성적인 감정을 느낀 적이 있냐라고 했는데 이럴 때 솔직하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. 하지만 안타깝게도 남편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.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요. 매일 생글생글 웃으면서 고맙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좀 설렜지만 단언컨대 그뿐이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. 하지만 정 씨의 마음과 생각은 더 복잡해졌습니다. 박 교수님 그럴 때 유도심문이라고요 그거. 그때는 거짓말을 해야 됩니다. 이게 정말 하얀 거짓말이라고 해야 되지 않아야 된다고 얘기할지 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내의 정 씨는 너무나 마음이 혼란스러워지고 괴로워지는 거죠. 그러니까 이 아내의 정 씨는 정서적인 외도도 외도다라고 생각을 해왔어요. 이건 사람마다 좀 다르죠. 어떤 사람은 육체적인 외도가 외도 더 외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육체적인 것보다도 난 정신적으로 누굴 좋아했다는 게 더 외도라고 생각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정 씨는 후자였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카플만 해주고 정말로 커피만 얻어 마시고 합팩만 준 거라고 해도 그 여자에 대해서 설렜다는 거는 이미 나에 대해서 신을 깨버린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.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또 남편은 도리어 적반하장식으로 얘기하셨다시피 난 정말 떳떳하다. 어떤 남자가 친절한 여자한테 마음 한 번 조금 안 흔들려 보냐 그 정도도 이해 못하면 너무 이해력이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세게 나왔습니다. 그렇군요. 자 그럼 여기서 별별 상담사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. 정말로 카프라다 걸린 남편 남편 말대로 덮고 가야 할까요? 저 좀 잡아주세요. 자 약식 푸처인접 한 번 해보겠습니다. 이거 정서적 외도 맞다 무조건 헤어져 동그라미. 자 이게 무슨 외도야 오버야. 너무 너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 X. 아 좋습니다. 자 박 변호사님. 저 일단은 거짓말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. 이게 진짜 같아요. 거짓말 같으면 더 자연스럽게 얘기했을 거예요. 뭔 소리 하는데 내가 그 여자랑 내가 왜 설레 이렇게 얘기할 건데 얘기하는 거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지금 진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고 그 이상 간 건 아닌 것 같아요. 아아 하고 뭐 이렇게 합격 정도가 다 한 것 같거든요. 잘 발견했습니다. 이제 못하도록 탁 이렇게 단속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 교수님. 네 저는 이제 뭐 아직 외도라고 단정을 지을 수는 없는데 사실 이 남자가 약간 외도를 필 수 있는 가능성을 많이 열어놨다 정도를 생각하고요. 저도 사실은 뭐 백다이 아나운서처럼 제가 결혼을 안 한 상태였으면 헤어져 이렇게 할 것 같아요. 진짜. 이제 결혼을 하면 딱히 그 남편과 나와의 감정적인 문제보다 훨씬 이 사회적인 큰 책임감과 무게가 우리 어깨 위에 있기 때문에 사실 이혼이 쉬운 건 아니거든요. 그래서 일단은 빨간불이 들어오기는 했으나 확실하지 않으니까 이걸로 이혼까지는 아닌 것 같고 어느 정도 깨진 부분이 있는 건 확실히기 때문에 이 남편 많이 노력하셔야 될 것 같아요. 자 양비론사님. 그러니까 저는 그냥 아직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. 노란불. 영어로 예. 아슬아슬 뭐 이런 정도 상황인 거고 거기서 미리 걸린 건지 아니면 조금 더 파악을 입을 필요는 있는데 다만 기질은 있어요. 친구 같은 부부라는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. 이 남편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아내가 그런 거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앞으로 특히 처신은 잘해야 될 거고요. 아내도 한 번 더 이게 정말로 남편 말 맞다나 두 달 정도에 그친 건지 통신조회 정도는 한 번 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. 일단 우리 가족 여러분들 의견보다 오늘 백다이 아나운서가 혼자 소수 의견을 냈기 때문에 좀 얘기를 하시고 마무리하죠. 저도 사실 외도라고 단정을 짓거나 이혼을 해야 된다고 해서 오를 든 건 아니고요.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를 했습니다. 그게 끝이에요? 네 말씀하신 대로 신뢰관계는 사실 좀 깨졌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남편이 정말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. 아 그렇군요. 알겠습니다. 아직도 구독을 안 했다고? 구독? 어떻게 하는데? 아이고 여기 누르면 된다. 여기 여기 빨리 좀 눌러라. 빨리 눌러야겠다. 가족 여러분 구독하기는 여기요. 얼마 Nemu 여전히 얼굴rance이 여전히 얼굴 메워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